뱅크 오브 오프가 오늘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 만 달러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. 뱅크 오브 오프의 켈빈 제임스 CRA 부서장과 제인신 웨스턴 지점장은 오늘 노인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 운영기금 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. 은행 측은 두 달 전 노인센터에 기금 전달 제안을 받고 한인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